고춧가루 안녕 많이 컸네 양쪽에서 양쪽에서 뿌리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나낭류에다가 규산, 칼슘, 카놀라인 유채기름, 식물성 샴푸를 이용해가지고 유화제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방제도 하면서 영양제도 주고 응치리도 들어갔어요 응치리 응치리가 올해도 좀 한몫을 해야할텐데요 그러면 예 올해 잘 달렸어요 아이 잘 달렸어 예 방화도 좋고 예 장애받이 모양도 좀 장애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예 친환경치고는 너무 예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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